알칼리성 호수인 이곳은 다양한 조류의 서식지로 인정받아 작년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. 호수 한편에서 세찬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바로 간헐천이다. 화산지역인 이곳의 물온도는 섭씨 100도에 가깝다고 한다. 갑자기 우리 기사가 옷을 벗은 채 간헐천으로 향한다. 수증기 사우나를 즐기는 모습이 낯설지만 흥미롭다. 나도 잠시나마 여행의 피로를 풀어본다. 이번에는 달걀과 감자를 삼겠다고 나선다. 제주 많은 기사 덕에 여정 동안 밥은 굶지 않을 것 같다. 잘 삶아졌을까? 기대 반 걱정 반인데 오! 완벽하다! 세트로디 좋지? 더의 과 dozen 계란과 다른 계란과 다른 계란과 다른 계란이quote는 어떻게 변할까? 모든 계란과 다른 계란은'? 진정한 계란과 다른 계란은? nim은 붙은AA가 똑같은 crops 고통르기를פ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